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원래는 매국노 역적 시리즈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첫 번째 인물로 이완용을 준비했고 이어서 친일파, 친청파, 친원파 등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제 채널 영상 가운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완용 관련 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련 영상에서 많은 질문 혹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제가 이완용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완용이 어디이시냐는 질문과 또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전 회장이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댓글이 생각보다는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먼저 이완용은 우봉이시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경주이시로 서로 본관부터 다릅니다. 이완용의 가족 관계도를 살펴보면 차남 이향구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이병철로 이 전 회장과 동명이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병철 전 회장이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소문은 사실 최근에 제기된 것은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주장이 반복되었지만 삼성 측은 따로 마땅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황해도 금천군을 본관으로 하는 우봉이시이고 이병철 회장은 경주이시로 본관도 다르고 또한 이완용의 손자 이병철과 전 회장의 이병철 각각의 한자 표기도 다릅니다. 국사학자 이병도씨를 이완용의 손자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요. 또는 이병도씨가 이완용의 손자뻘 되는 친척이라고 쓴 기사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일사학자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적으로 친일임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과 같은 우봉이시며 감찰공파이긴 하지만 촌수로 따지면 무려 30촌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무리 사돈의 8촌까지 치더라도 30촌이면 남이나 다름이 없는 사이죠.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병도씨는 이완용의 손자는 아닙니다. 또 이완용의 출신지로 관련해서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도 여러 번 보였는데요. 이완용이 전라도 익산 출신이며 전라도는 역시 땡땡의 고장답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완용의 무덤이 전국 익산에 있기 때문인데 이완용의 출생지는 경기도 광주부 낙새명 백현이로 오늘날로 치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완용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인 잔반이었지만 10살 때 먼 친척의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서 성장을 합니다.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에 이완용 후손의 땅을 찾아주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2006년 10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유포했던 40대 김 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700만 원의 벌금 명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2005년 국회 법사위 연구 용역으로 조사한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반환 소송은 2005년까지 총 31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완용 후손이 1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근호 후손이 5건, 송병준 후손이 4건, 윤덕영, 이재극 후손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90년대 이전까지는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반환 소송이 많지 않았지만 1997년 이완용의 중손자가 재산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7년 7월 서울고법 민사2부 이완용의 중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친일파의 땅이라도 법률적 근거 없이 빼둘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당시 부장판사는 권성 판사입니다. 또한 그는 항장은 불살이다 라는 그런 항장불살 고사를 이용해서 5.18과 12.12 사건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을 사용을 무기징용으로 감형하여 피로 피를 씻는 보복의 정치, 악순환의 정치 폐단을 깨트리는 법관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남위섬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 친일파 후손이 소유하고 있다는 글이 인터넷을 떠온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완용의 후손이 남위섬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친일파인 민영이의 후손이 남위섬을 소유하고 있는데 민영이는 명성황후 즉 민비의 친척으로 국권 피탈에 앞장을 선 인물로 친일인명 등재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자인 민병도 씨가 남위섬을 구입했는데 1965년도에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면서 퇴직금을 모아서 남위섬을 산 것이지 내가 조상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 남위섬은 한 언론사를 상대로 친일 문구를 삭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의 후손들은 이완용의 후손들과는 달리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완용과 관련된 질문들과 잘못 알려진 댓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